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휘쌤입니다. Unit 18, 4 SINCE, AGO 4는 전치사, SINCE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 AGO는 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현재괄자랑 얼마나 잘 섞어 쓰느냐 이런건데 여기서 사실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가지는 현재괄자랑 쓰고 한가지는 현재괄자랑 쓰면 안됩니다. 상극입니다. 현재괄자랑 책 내용 보시면 바로 나오죠. A부터 보겠습니다. 4랑 SINCE 4랑 SINCE는 현재괄자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표현들인데 바로 문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Rachel is in Brazil. Rachel is in Brazil. She's been there for 3 days. 또는 She's been there since Monday.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러면 FOR 다음엔 뭘 쓰고 SYSTEM엔 뭘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FOR 다음엔 여기 영어로 A PERIOD OF TIME 이랬죠. 쉽게 말하면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됩니다. 기간. 시간적인 말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의 조합이 와야되는 거죠. 그건 뭐 아시겠죠. 뭐뭐 동안이니까 예를 들어 3일, 3 days, 10 minutes, 2 hours, 6 months, a long time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나와야됩니다. 이거는 자꾸 하시다보면 FOR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느낌 영어라고 이런 붙인 것도 FOR를 갖다가 FOR가 뭐뭐 동안이니까 뒤에는 이런 말이 와야돼. 이거 갖다가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실제 회화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FOR의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FOR A LONG TIME, FOR THREE HOURS, FOR TWO DAYS, FOR SIX MONTHS, FOR TEN YEARS. 이게 그냥 FOR랑 그런 어구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그냥 짜 맞춰져야 됩니다. 그냥 느낌인 거예요. 말 그대로. 반면에 SINCE는 어떤 시작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이 와야됩니다. 시간의 시작점. 여기 이제 예를 보면 SINCE MONDAY, SINCE NINE O'CLOCK, SINCE JULY THE FOURTH, SINCE MY BIRTHDAY, SINCE JANUARY, SINCE I WAS TEN YEARS OLD, SINCE WE ARRIVED 이런 식으로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INCE는 전체사와도 되기 때문에 뒤에 그냥 명사나 명사구가 와도 돼요. 뭐뭐 그냥 딱 단어 또는 단어 두 개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거 그 시작점 이후로 쭉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장이 와도 됩니다. 여기 문장이 왔잖아요. I WAS TEN YEARS OLD, WE ARRIVED 이런 게 다 문장이죠. 그걸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그 시작점 이래로 쭉 이렇게 되는 거죠. SINCE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SINCE 하고 뭐라면 어떤 시간 이래로 쭉 이렇게 되는 거죠. SINCE, SINCE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내가 가지려고 해야 SINCE가 내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장을 많이 접하고 내가 그 문장을 많이 말해보고 들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그 문장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라마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상황 속에서 영어를 배워야 그 영어가 내게 됩니다. 자, 4 섹션 쪽에 있는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David has been in Canada for six months.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어 온 거죠. 지금도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David은 지금 캐나다에 있는 겁니다. David has been in Canada for six months. 6개월째 캐나다에 있어 오고 있는 거죠. 6개월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SINCE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David has been in Canada since January. 그쵸? 6 month니까 지금 뭐 뭐 뭐 준, 준 정도 되겠죠. 준, 준이죠. 아니, 아니, 줄라이. 줄라이 정도 있구나. 어쨌든. 그래서 아, for six months니까 January부터 있으면 지금 줄라이 정도 되겠죠. 준, 줄라이. David has been in Canada since January. 그러면 January부터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We've been waiting.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 거에서 봤죠. 그죠? 현재 완료 진행. We've been waiting. 기다려오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 We are waiting.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오고 있는 거. We've been waiting. We've been waiting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 기다려오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SINCE를 쓰면 We've been waiting since nine o'clock. 이렇게 되는 거죠. We've been waiting since nine o'clock. 그러면 2 hours니까 지금 11 o'clock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I've lived in Chicago. I've lived in Chicago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많이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live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live으로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I've lived. live 된 상태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죠. I've lived. live 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live 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 I've lived. I've lived in Chicago for a long time.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I've lived in Chicago since I was 10 years old. 이렇게 되는 거죠. I've lived in Chicago since I was 10 years old. 내가 10살이었던 때부터 쭉 이런 얘기죠. 그런 느낌으로 SINCE를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섹션 B를 보겠습니다. ago. 발음 ago. go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ago. 근데 이거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시지하고만 쓸 수 있습니다. 과거시지하고만 어울려요. 왜냐. 왜 그러냐는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ago가 과거시지하고만 어울리는지. 자. And I started her new job 3 weeks ago. And I started her new job 3 weeks ago. 3주 전. 딱 찍었죠. 과거 어느 시점에 딱 찍었죠. 그 다음에 When did Tom leave? When did Tom leave? Tom 언제 갔어? 언제 갔어? 10 minutes ago. 10분 전에. 이런 얘기고요. I had dinner an hour ago. 1시간 전에 저녁 먹었어. 1시간 전이라는 걸 딱 찍었죠. 그 다음에 Life was very different. 삶이 굉장히 달랐다. 100년 전에는. 그죠. 엄청나게 달랐겠죠. 그 다음에 그쵸. 여기 이제 영어로 나와있는데 원서니까 ago를 갖다가 과거시지랑 쓴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go와 for를 비교를 했는데 When did Rachel live? in Brazil. Rachel은 언제 떠났느냐. 브라질 이런 얘기죠. 아니구나. 언제 도착했느냐. 죄송합니다. 언제 도착했느냐. When did Rachel arrive in Brazil?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She arrived in Brazil 3 days ago. 이것도 시점 딱 찍은 겁니다. 3일 전에. 이렇게 찍었죠. 그 다음에 근데 밑에 거는 뭐예요? How long had she been in Brazil? 브라질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오고 있냐. 그랬더니 She's been in Brazil for 3 days.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뭐 구분이 가죠. 그죠. ago는 과거에 어느 시점을 딱 찍는 겁니다. 딱 찍는 거라서 과거랑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하고만 어울려요. 하지만 어 현재 완료라는 거는 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을 갖다가 얼마 얼마 동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for 하고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이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립니다. 어그는 무조건 과거 시제 과거 시제하고만 써야 되고 현재 완료하고는 절대 안 어울립니다. 하지만 for 하고 뒤에 어그가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른 거랑 과거 시제하고도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느낌영어 Jamie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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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